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죠.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 오셨습니다. 자,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명장님, 오늘 질문이 어제 요소수 긴급현송으로 명장님 말씀 코너 나간 이후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래요?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47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산타페 2019년식입니다. 요새 요소수 대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인 차량에는 요소수 보충을 안 해도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나요? 어?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2019년식부터 요소수를 넣는 거 아닙니까, 경유차가? 이제 그 이후에서요. 배출가스 규제를 해서 유럽식스 단계별로 했는데 2019년부터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착된 시스템, 요소수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 있고요. 안 된 차량이 있을 겁니다만. 아, 그러면은 1477님께서는 차량 주유구를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여셨을 때. 연료캐브를 열어가지고. 연료 넣는 구멍하고 바로 옆에 요소수 넣는 구멍이 있으면 요소수를 무조건 보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냥 주유구만 있으면 진짜 보충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19년부터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 후반부터는 전체 적용을 했고. 그 이전에는 실제는 안 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연료캡 주유구를 열어가지고요. 그렇죠. 내 차가 요소수가 붙는 캡이 있으면. 그렇죠. 그 시스템이 적용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장님, 이건 농담일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지식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전문가 명장님처럼 모르잖아요. 그러면 2019년 디젤차는 요소수를 무조건 넣어야 되나? 주유구에다 넣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체가. 주유구에 만약에 요소수를 주유구에 조금이나마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화학반응이 일으켜서요. 실제로 연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모르고 연료 주유구에다가 요소수를 부었을 때는 다시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이걸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칭 이른바 혼유나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를 넣는 차량은 무조건 요소수를 보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요. 그리고 7116님께서 간단하게 질문 주셨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은 바퀴 베어링 구리스 치를 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바퀴 베어링 구리스라는 게 이게 뭐죠, 명장님? 허브 베어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허브 베어링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반영구 주입이라고 봅니다. 그럼 추가로 구리스를 칠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허브 작업을 하면 배어링에다 구리스를 인위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반영구적으로 원래 부품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스를 별도로 주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6님께서 질문을 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주차 바닥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바퀴를 이렇게 좌측, 앞쪽으로 좌측만 15도 삐딱하게 바퀴를 틀어서 주차를 하는데요. 오래 세워두면 바퀴 좌측에 많이 눌리는 쪽이 일명 짱구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캠핑카라서 캠핑카 겨울 내내 세워둬야 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솔직히 걱정은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퀴를 틀어서 주차를 오래 장기간 세워두시면 차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글쎄 전반적으로 네 바퀴가 하중을 같이 동시에 받는데요. 이분은 한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놔둘 때 그 부분이 하중을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해서 혹시 차에 무리가 가지 않나. 밖에도 무리가 가지 않나 생각 안 돼요. 실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니까 주차 바닥이 좌측으로 이렇게 바퀴를 조금 틀어서 주차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바닥인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답니다. 716님. 그런데 7116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명장님 캠핑카라서 때에 따라서는 전기를 쓰기 위해서 주행 중에 충전을 위해서 공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제네레더 발전기가 시동 15분 후에 테스터기만 되면 출력 전기가 16.65V밖에 안 나오는데 제네레더 수명이 다 된 건 아니겠죠. 야외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생을 하는데 문제가 되면 미리 교체할까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캠핑카 그러면 인버터를 사용해 가지고 DC를 AC로 변환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지금 16.65V 배터리가 거의 방전됐으면 충전자력이 높습니다. 전압이. 제가 알기로는 16.65V면 되게 낮은 전력 같은데요. 높습니다. 높은 겁니까? 아 그래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기 전압이 13.5V에서 14.5V 그 다음에 15.1V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되게 높은 겁니까? 그런데 16.5V면 이 차량은 전압 조정기 자체가 제어를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전기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아까 무슨 제어장치요? 이제 전압이 전압 조정기라고 있거든요. 전압 조정기. 네. 레고레더라고 하는데요. 레고레? 레규레이터. 레규레이터. 전압 조정기. 지금은 이제 내장 타입입니다. 전에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내장 타입이다 보니까. 지금 그게 망가진 거네요 그럼 지금. 정상적인 전압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7116님. 지금 뭐 바퀴를 15도 삐딱하게 주차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차 빨리 저기 아까 뭐요? 발전기 손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손 보셔야 된대요. 빨리 저기 정비업소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6.5벌트면요. 다른 정의장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3031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아반떼 5년 차입니다. 기름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는데 개인 비용인지요? 아 이거 무슨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름 게이지 그러니까 주유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는데 개인 비용인지 모르겠다고요? 교체를 했다라는 건 과거형이신데 개인 비용으로 교체를 하셨다는 건지 좀 더 정확하게 질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증수리 기간이 적용된 건지 안 건지 그걸 물어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증수리를 할지라도 이건 사전에 회사에 가서 점검을 받은 후에 보증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실제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그냥 속칭 싸제 정비소 가서 이거 게이지가 고장났는데 교체해 주세요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센터로 가서 내가 이거 교체했는데 차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낸 비용을 내주시오 이룰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어떤 질문 요리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3031님. 그리고 3789님께서 또 요소수입니다. 어제 오늘 다 요소수 특집인데 소렌토 차량인데요. 작년에 신차로 뽑은 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한간에 요소수 문제로 난리들인데 요소수가 없어서 물류대란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요소수는 대형 화물차에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요소수가 없으면 실제 운행이 안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요소수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가격이 10배 뛸 분위기인데.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소수 시스템에 적용한 차량은 다 디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디젤 중에서도 유로6 이후. 유로6 이후 차량들. 그러니까 2019년에 대부분 후반기에 적용됐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차량으로 보면 소형 디젤이든 중형 디젤이든 아니면 대형 화물 디젤이든 디젤 차량은 전체적으로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요소수를 실제로 주입을 하지 않고 주행을 하면 자동차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단계별로 경고등이 전등이 됩니다. 경고등은 들어오죠. 요소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2400km부터 단계적으로 1200km, 800km 하면서 요소수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동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명사님 시동도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아니 기름이 들어가 있는데도 어떻게 요소수 안 넣었다고? 기름만은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왜 정상적으로 차가 운행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질소산화물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미리서 좀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동을 걸리지 않게까지 해버린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초 남았는데요. 명장님 여기서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요소수가 지금 비싸서 거의 품귀 현상이잖아요. 요소수를 좀 구할 수 있는 꿀팁 좀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가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가짜나 농도가 정상이 아닌 거 샀다간 또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정비업수를 뒤져보면 가지고 있는 업소는 있을 겁니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비상용으로 하나를 가지고는 있기는 하는데요. 한 통이요? 네. 한 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장님도 큰일 나셨네. 네. 알겠습니다. 정비업소 가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 있을 겁니다. 발품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명장님 여기까지 좀 듣고요. 시간이 벌써 좀 다 돼서 아쉽지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